까비요? 형 나 장기백 3번 봤어 슬퍼 야씨 청성아 설마 야 너 말립 찍은거 아니지? 제발 아니라고 해줘 어? 뭐야 장갑 하나 남음 흐흐 아 좀 천천히 좀 하자 성화야 진짜 너까지 가면 어떡하냐 아 오팝니다 가자 그냥 강화하자 자 루페온 서버 오팝니다 야 보성은 맞췄어? 아 보성은 아직이구나 강화 따라가자 그냥 아씨 천천히 하려고 했는데 아이 미친짓인데 이거 근데 왜 이 꼬리는 올라가냐구요? 어이가 없으니까요 지금 몇개 올려야 되냐구요? 아홉번 강화 성공해야 돼요 아홉번 아 운명의 파편 쏘바 이거 아 이거 강화를 왜 하는거야 돈이 많아? 많지 쟤는 맞네 에 숨결 뭐 넣어야 돼? 빙숨 넣으면 되나? 아 빙숨이 방어구고 용숨이 저거야 어? 549개 사는데? 아 나 정성아 진짜 성화야 고맙다 너 덕분에 그래도 또 게임 열심히 하게 된다 고마워 어? 아잇멀 허어억 부터 쿠퍼잖아 높잖아 허잇 not bad 장기백만 안 보면 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여섯 번 아홉 번 열 번 아아아아악 진짜 개 사기치네 야 성화야 강화 졸라 쉬운데 왜 장기백 봤어 일부러 본거야? 보고 싶을수도 있어 근데 오옷 컷 제발 내게 스트레이트 장기백 개오바라고? 나도 알아 나 이거 원래 수바 저개하려고 했는데 나 이거 원래 좀 아꼈다가 보석 좀 숙제해서 더해서 살려고 했었는데 우와 이거 진짜 미친짓이다 이걸 어떻게 강화를 할 생각을 했지 부드러워 뭐?! 오아아아아악 약사 와 난 마지막꺼 지금 장기 80포인트 어 뭐야 아 우리 파란소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정성아 쟤넨 이길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이거야 자 여기서 강화 성공 성공 들어가자 성공 성공 아 골드 초비상이네 수바 이거 와이프가 캐시 어디갔냐고 물어보면 어떡하지 어떻게 하냐 이거 쓰지 말라고 했는데 원래 허락보다 용서가 쉽대 지금 브레이커 강화한 사람 있나 어 브레이커 2등이야 와 이분 강화하셨었네 슈 30 장기 백 30만 안되면 돼 역시 말을 잘 들어 항상 그냥 버다롭게 말을 해줘야 돼 이게 얘도 하나의 어떤 그 객체야 객체 말을 갖다가 싹 싸가지가 없게 이게 말을 해버리면 애가 삐져서 강화가 안 붙습니다 야 성아야 뭐하냐 방송 보지 말고 왜 일로 살아 빨리 게임이 장난도 아니고 에스더 안 갈거야 너 해외순방 왜 갔다왔어 에스더 가려고 갔다온거 아니야 게임 그렇게 할거야 진짜 천하의 정성아가 너 그런식으로 할거면 구독자 300만만 줘 이거 하나는 좀 천천히 하자 하나는 좀 천천히 하자 하나는 좀만 하나는 좀만 천천히 하자 하나만 아휴 숨막혀 안돼 안돼 아 나 잠깐만 돈 들어와야 돼 21일에 21일에 돈 들어와 기다려 충전되나? 한도 없을텐데 어? 어? 왜 충전이 되지? 잠깐만요 야 내가 로아카드 한도 500째받았거든 아이씨 아 돈 남았었네 아이씨 차라리 모르고 있을걸 이씨 와 나 근데 이번달 카드값 진짜 이렇게 도랄급으로 나오겠다 게임 두개 얼마를 이번달에 스마일게이트에 얼마를 쳐 갖다 내냐 지금 이씨 레전드네 광고비보다 더 많이 냈냐고요? 저는 광고료 받으면 거의 한 90%는 씁니다 90% 거의 10%는 놔둬야지 세금제외 부가세 별도 she's got a big she's got a big 얘까지만 장기백 안 보면 깔끔한데 헤헤 아 쉽지 않네 야 난 마지막거 장기백 장기가 30만 넘지말자 천천히 괜찮아 몇번 미끄러질수도 있어 성공만 하면 돼 천천히 천천히 괜찮아 그렇지 그렇지 가끔 넘어질수도 있어 자 장기 40만 넘지 말자 천천히 가면 돼 천천히 진짜 인간적으로 장기백 한번은 봐야지 천천히 브레이커 만렙 달성했습니다 깔끔 아 긴 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근데 강화는 지금 싸비드 본게 야 성아야 너 강화 다 하는데 얼마 들어갔니? 이게 지금 평균값이 한 400만골 정도 되는 것 같던데 500만? 여러분 저 170만도 안 들어갔습니다 300만골 벌었습니다 됐습니다 이걸로 만족해요 성아님 역으로 당하셨네 긁었다가 크크크 6살 어린 동생 이겨서 좋겠다고요? 아니죠? 구독자 700만 이겼죠? 허접탱이죠? 쟤가 먼저 긁었죠? 나 가만히 있었죠? 돈 좀 그만 써라구요? 아 애기르 까지는 빡세게 해야죠 또 이거 전체 랭킹 한 10등은 들어가나? 못 들어갈 것 같은데? 와 진짜 괴물 졸라 많다 진짜 13등이네 13등 근데 그것도 그건데 지금 이 라인도 되게 지금 이런 분들도 돈 졸라 많이 쓴거야 지금 아씨 어차피 강화할걸 진작할걸 그냥 1등이나 박아놓을게 고대 뚫리면 25강 진짜 어지러울 것 같다고? 야 나치야 그건 진짜 천천히 갈란다 그건 못하겠다 어? 궁금하다 야 님들 지금 이 정도면은 프로켈 내부 원클 날라나? 그.. 힘든겠지? 가보자 죽어!!! 죽네? 자 드가자 드가자 드가쓰아 드가쓰아 드가자 야 1714야? 나 방금 먹었어 와 개멋이다잉 이거 한번 바꿔 먹을래 어? 올품백 됐네? 올품백 됐어 나 진짜 올품백하는데 나 저번에 기절할 뻔했다 이거 장갑 마지막 장갑이었는데 강화는 근데 좀 싸게 됐어 강화가 이게 평균치가 지금 한 400만 골드를 좀 훗도나봐 지금 400? 어 400 나는 근데 한 200만에서 끝났어 망치형이 이격하실래요? 예 예 일단 아들 오줌을 못 켰네 와 근데 진짜 세다 이 다음 방금 방방 몇 썼어요? 한테익 6천만 보였거든? 와아 근데 이거 빠른데? 엄청 빨라 지금 엄청 빠른데? 뭐야 벌써 났다? 이야 이 버블씩 밖에 못 모아 아니 나 진짜 나 나 이런 말 잘 안하고 진짜 개 쎄다 이거 존나 쎄 그냥 불도자야 불도자 어 샨디 선으로 해요 어 샨디로 지금 버블죠? 우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뭐야 한 번 죽으셨네? 그냥 리턴? 한번더 맛보면 되지 한번더 맛보려고 하는거야 우리 지금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소리질러가지고 블레이드님 놀라서 깜짝 놀라서 떨어졌네 마지막으로 날리 도착 후 slowly 야 언제 던겨야되 rental Lasas 야 언제 던겨야되 이거 야 브레이크어 reported through 던질 시간이 안나와 난 계속 마셔들 너가 행복하다면 됐어 샨디 언젠서 가릴까요 이다 형 어 просто 너 맘대로 아 나 지금 안돼 근데 어? 아 떨어졌다 도졌다 10초 소네요 하지만 내가 2득을 봐버렸어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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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득 많이 봐 미안해요 이거 내가 너무 초파티를 해가지고 정산 나온거야 도파민 아저씨한테는 역시 수라가 딱이다 야 이거 어 잠깐만 이거 딜 조절 가능하나? 뭐 때문에 그럼? 저기 에스터 각성 관리를 했는데 에스터가 와야될 것 같은데? 4다시 가면 에스터 꽉 차잖아요 아니 에스터 네이스턴 아아 개인 전용 에스터 말하는거구나 그래서 그 언제 언제 전화 좀 해봐봐 아하하하하하하하하 진짜 이거 배치모줄 딜컷하는거는 배치모줄 왔다 왔어 들어왔어 됐다 오케 나왔다 좋다 그냥 이거 조캐씨 법을 아껴버려요 그냥 여기 컷인 바뀌었어? 아 비주얼 업데이트한 모습으로 나온다고? 아 샨디 얼굴 샨디팩 했잖아 아 이대형은 최근에 마스크팩 하더만 효과있네 시끄럽다 오? 바그 나 안들어! 바그 뭐야? 바그 샨디였어 바그 뭐야? 가자 가자 다음순에 갈까? 이어가자 자 들어가자 드나왔다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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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아무도 이어요! 한 번 더! 시파시 지나 한 번 더! 예, 죽을 것 같아. 오, 딱, 죽을 것 같아. 가가라. 주님의 곁으로 봐라. 나 퍼불 한번 더! 아덴 아직 안샀어. 이거 아덴 오비전에서 죽을 것 같은데? 우와! 우와 와 죽었어 진짜 한 방당 얼마야? 저 때문에 와 미쳤다 진짜 36% 나왔는데 와 뭐야 압도적이다 와 여기서도 방당 1억3천 나왔는데? 38%도 할 수 있었는데 솔직히 더 뽑을려면 더 뽑을 것 같아 그치 더 뽑을 수 있지 내가 방금 아드사이클도 못 맞추고 이야 방당 1억인데 진짜? 방금 이대왕 혼자 그러면 저 타이밍 때 100억 넘게 꼽았네 거의? 몰라 지렸는데? 응 잘생겼어 응 알기라 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